27이라고 하나요? 한국어로 하나요? 네 뭐 상관없어요 27 앨범 부탁드릴게요 이번 앨범은 제가 3년 만에 발매한 두 번째 솔로 앨범이고요 앨범 타이틀이 27인데 제 나이가 지금 27이에요 뭔가 지금 제 나이 때 뭔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표현한 앨범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好的 첫 번째 솔로 앨범과 비교해보면 이번 앨범의 차이점은 뭘까요? 그때 일찍 발매할 때부터 제가 나이가 좀 들었고 아, 비 이젠 더 다는? 음, 음악적으로도 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진 게 아닐까 합니다 아, 비 이젠 더 성숙해진 게 아닐까 합니다 네, 자신의 인식은 정말 진실한 감정이에요? 중국에서도 사전투표 인기가 엄청나시네요 아, 진짜요? 네, 실감하고 계셨나요? 아유, 실감을 못했는데 정말 중국에서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, 저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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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하이메이생도 중국 분심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, 다 하이메이생도 중국 분심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, 하루도 제 앨범을 들으면서 좋다고 집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아, 다 자 도은 저주하, 하여 계이터 창 거, 어떤 노래 불러주셨어요? 타이틀곡 너여야만 해 라는 노래를 동훈씨가 굉장히 좋아해서 아오 아우, 너여야만 해 너여야만 해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진정괴의 저희들이 김성규의 팬이어야만 해라는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 팬분들이 성규씨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요 팬분들과 연결이 됩니다 정말요? 네 만나봐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지금 한 9분의 1분 보여요 요거 요거요 재미 많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명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인스피릿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중국 팬분들이세요 저 역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니샤 기타원티 요원티마 니타원장 네 이게 7초 동안 기다리셔야죠 초 7초 동안 오오오 뭐 어떤 점이 달라지셨는지 궁금하대요. 다음은 9th speed. 네.. 떨어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성규씨가 점점 더 멋있어져서 자신의 외모 중에 가장 자신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전부 다 자신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, 다음부 다 자신있는데 아, 저는 엉덩이가 자신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처음 피구, 그래서, 지금 어떡하지 않고 서서서 죄송해요 좋아하고 계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인피니티브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?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우연씨와 같이 유닛을 하고 싶으셨다고 언제쯤 인피니티브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? 글쎄요 뭐 기회가 되면 우연씨랑도 꼭 앨범을 작업해서 꼭 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꼭 출판다 부지우는 꼭 출판다 부지우는 꼭 출판다 이준요 네, 기다릴게요. 마지막에 질문. 중국에 여러 번 오셨는데,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? 중국에서 제가 어디였지? 상하이였나? 야경을 보러 멤버들이랑 갔다가 너무 멋있어서 맥주를 먹다가 좀 취했던 기억이 있네요. 중국에서 말했고, 그 전에는 정말 멋지다, 그래서 마일을 마시기 위해 이끌어. 그래서 너무 쉬고있다. 쉬고있다. 칠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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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흐이. 칠흐, 칠흐, 칠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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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. 사랑해요. 아, 고맙습니다. 응, 네. 7초가 있어가지고요. 아,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. 네. 이렇게 좋네요. 빠른 거래요. 아, 빠른 거래요? 원래는 14초였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. 반으로 줄였군요. 네, 그리고 화면이 좀 작지만 보여서 다행이에요. 개미, 개미 많았지만. 그러니까요. 아, 참. 어, 너무 감사해요 중국 분석. 어, 그러면 이제 계속 인터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어, 이번 앨범으로 그냥 좀 많은 분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이 잘 되면. 네. 나중에 꼭 단독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음, 네.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새로운 작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만약 이 활동이 너무 좋다면, 이 활동이 꼭 하나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세요. 네, 앞으로 제가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앨범 활동 열심히 하고요. 그리고 또 아마 올해 안에 인피니트 앨범도 나올 것 같고 또 아마 콘서트도 하지 않을까 현재 계획으로는 꼭 뭐 인피니트 공연이든 제 공연이든 꼭 공연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할 것 같아요 지금 내내一定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관심과 관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생각인데 근데 괜찮나 이렇게 말해도 아 사실 회사에서 결정한 건 없고 제 생각이에요 아 사실 나 자신의 생각은 그래서 공사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중국 팬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소울 앨범 발매하고 나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또 아마 조만간 중국에 가서 중국 팬분들을 만나서 멋진 공연장에서 멋진 노래를 부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يمATHAN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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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.